SK 텔레콤이 SK 계열사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적용에 나섭니다. 5인으로 구성된 사회이사들은 SK주와 SK E&S를 대상으로 SK 텔레콤의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SK 텔레콤은 구성원들부터 AI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사내 업무에 AI를 적용해 왔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공됐던 사내 AI 서비스가 상용화 버전으로 출시됐고 이에 따라 외부로 협업을 공고히 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유영상 대표가 올해 AI 성과를 거두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추후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